왜 그러십니까, 상무님? 아니에요, 아닙니다. 저기요, 상무님. 저 실장, 이것 좀 들고 있어줄래요? 저 실장. 다들 눈 감아, 뒤로 돌아. 너희들이 이게 뭐하는 상황이야? 벌건 대낮에 그것도 회사복도 한복판에서. 아, 그게 운동화 끈이 풀려서. 이 자식이 그런데 당장 일어서지 못해? 아, 예, 예. 둘 다 내 방으로 와. 너희들 두 사람 무슨 상황인 거냐? 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어? 아, 그게 저, 제 운동화 끈이 풀리는 바람에요. 그러면서 잠깐 들고 있어달라고. 원래는 그게 제 계획이었는데. 회사 전체 광고라도 할 생각이냐? 너희들 둘 사귄다고. 아니, 토요일 오전인데다 8층은 임원진들 사무실 뿐이라 아무도 출근한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랬는데. 어쨌든. 나한테 들켰잖아. 그러니까 하필 그 시간에 올라오셔서 방해를 하십니까? 아, 뭐야? 방해? 아, 나 이 녀석 봐라. 이제 이쯤에서 두 사람 어떤 상황인 건지 터놓고 얘기해 주는 게 어때? 방금 그거 청원반지 같던데. 내가 제대로 본 거 맞나, 차 실장? 아, 저 그게. 아, 원래는 차 실장 아버님께 먼저 허락부터 받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. 아,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 결혼합니다, 회장님. 저희 결혼합니다, 여사님. 그래? 아, 그러냐? 결혼한다고? 얘들 둘이? 네. 결혼식은 한 달 안에 올릴 예정이고요. 뭐? 한 달 안에?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지? 결혼한다는 소리 들은 지 1초도 안 됐는데 한 달 안에 결혼을 하겠다고? 뭐지? 그러게 말이다. 이건 허락도 아니고 아주 통보구만 통보. 네, 맞습니다.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해 드리는 겁니다, 회장님. 차 실장도 동의한 거니? 네. 서로 동의한 거 맞습니다. 아, 차 실장은 원래—